물론 나는 평화롭긴 한데 여러분들만 긴장하고 있겠죠 처음 듣는 부분인데 아 나 진짜 내 우선으로 좀 돌아가고 싶다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플레이하고 있는 이 플레이어가 주인공이 원래 이 여기가 지금 우주정거장이에요 근데 우주정거 그 에일리언한테 기습을 당한 우주정거장인데 원래 있던 우주선에서 이 정거장을 조사하러 왔다가 지금 여기 갇혀가지고 이 봉변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우선으로 돌아가야 돼 일단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아 당연히 녹화 중이죠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선 영상도 유튜브에 다 올려놨고 오늘 한 것도 올라갈 거에요 그니까 나 숙준마자 연구실 전력을 복구하세요 여기 아래로 내려가는데 피자국이 있는데 여기 아래에 피자국이 있는데 아이고 야넷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야 방금 나 나오는 소린줄 알았잖아 나 방금 에일리언 나온 소린줄 알았잖아 하지 말아 좀 와 얘는 뭐야 거의 뜯겼는데지 안녕하세요 갈량님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술 병이 났네요 아 왜그래 우리 다람쥐니 요즘에 계속 어? 무슨 일이길래 왜 그러는거야 마음 아픈 일이라고 하더니 계속 술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아이고 동생님 평화 그 자체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넘나 고맙습니다 음? 이게 무슨 야 이거 부금이 넘나 평화로운거 와 막혔어? 에반데? 세이브 세이브 앞에 있는데? 뭐올라가? 부금세상평온하네 이게 저쪽 뒤쪽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 동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소개팅 애프터 갑니다 난 이제 솔로 탈출할 것입니다 반량님은 에일리언과 애프터를 만날 것입니다 오 이 위에 있다 이게 바깥에서 들어가야겠다 아 우리 호미양이 소개팅 한다고요 제 맘 알죠? 어허 부디 잘 되시는데 잘 안되시길 바랍니다 자 왜? 와 이걸 봤다고? 아니 뭐야 저거 어떻게 봐 저걸 저거 보는 건 좀 에반데 이게 어디야? 아이 와 저걸 보네 냄새가 났나? 뭐야 세이브가 여기 있지? 뭐야 나 이거 안 하고 왔던 건가? 오 부근 봐 진짜 부근 봐 부근 어? 이거 왜 닫혀있어? 아까 열려있었는데 아 잘랐구나 아까 아 오늘 구독 갱신인가봐요 내가 뭐야 오늘 구독자가 5명 빠졌더라고 여러분들 구독 좀 사랑합니다 구독하면은 고퀄리티 이모티콘과 함께 광고오면 시청 불우한 이유까지 도울 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 아 고맙습니다 아 한 달에 커피 한 잔만 마시지 말자 어 건강에도 좋고 여러가지로 좋은 코독 아 우리 동생님 고맙습니다 아이 커피 두 잔 마시지 말자 아이 커피 그거 몸에 안 좋아 커피 몸에 안 좋아서 아 뿔까님 구독 고맙습니다 아까 봤죠? 인사드렸죠? 고맙습니다 야 야 우주 진짜 이쁘다 야 우주 진짜 이쁘다 커피 먹으면 잠 못 자요 내 아이템 안 만들었나? 다 만들.. 아 아이템 진짜 가져올걸 좀 아쉽다 이게 맞아 땅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냥.. 그냥 못 들어가 그냥 들어가는 길이 없고 땅구멍 길을 통해서 어떻게 들어가야 돼 아 근데 아까 땅구멍에서 들어가는 길이 없더라고 음.. 이건 또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막혀있던데 이게 다 막혀있어 이게 다 막혀있어 여기 들어가야되는데 이게 다 막혀있어 여기 들어가야되는데 음.. 음.. 아 우리 동생님 고급구독 빠밤빰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밥을 먹고 삽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게임방송을 하며 삽니다 고맙습니다 고급구독 구독은 당연히 자동결제겠죠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봤어요 14개월째 구독량이 고맙습니다 세범님 죄송합니다 아 얼리 가는거야 스그럴 진짜 길이 없네 어? 어 길이 없잖아 아 그러다 또 엘리어 나온다 어? 여기왔다 아 와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있구나 아 여기구나 케이드 세이브 세이브 궁극기 그렇지 빠바바바바 아 우리 버드님 아이 우리 버드님 뮤직버드님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친구비 아니구요 이번달 친구비 아이 아니면 무슨소리에요 저는 여러분과 이제 진심어린 친구기 때문에 친구비는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거죠 그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친구비라뇨 그래서 내가 뭐 양아치도 아니고 고맙습니다 리셋 그렇지 이제 모든 전원이 열릴거야 이제 모든 전원이 열릴거야 이거 땡겼을 때 에일리온 온다 아예 백 백방 온다 이거 중앙 연구실에 있는 제어판에서 세바스톡불로 연결되어있는 연구실 시스템에 재접속하게 음... 가깝네요 그래도 멀지않네 어... 근데 저긴 또 어떻게 들어가야되지 아 반대로 돌아서 요렇게 들어가야되네 일단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하자 기다렸다가 세이브 한번 딱 찍고 저 앞에 지도도 있다 지도 으어엏 아 이 새끼 진짜 나갈라니까 오우 빨리 돌아와 궁극기 쿨타임 너무 길어 오케이 좋았다 가자 왔던 길로 돌아가야되 안녕 와바 쫄지 이새끼야 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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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쏘다 아 와 확실히 이게 내성있나보다 진짜 그냥 뚫고 뚫고 들어오네 내성있나바 진짜로 하지만 난 세이브를 했쥬 아 멍청한 새끼 뭐? 구독하라고? 뭐? 뭐? 재민이 구독해 어 어 유튜브도 구독하고 트위치도 구독하고 재민이 구독해 뭐? 피 없다 야 뭐야 왜 여기서 여기서 소리가 나? 야 뭐야 왜 여기서 여기서 소리가 나? 헬로헬로 여긴데 방금 위에서 발소리 나오는데 오 뭐야 제발 에바다 가라 가라 와 저깄네 이 곱게 막 여는거 아니겠지? 미쳐가지고 막 열고 막 와 진짜 만약에 우선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위에서 막 에일리언 돌아다니면 진짜 개쫄리겠다 어 됐어 깠을거야 멍청한 새끼 내가 너한테 잡힐거 같애? 응? 제발 제발 아니야 으으어어 야 이거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야 잠깐만 이거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간다 기로와 이씨 그놈 안 꺼져? 빨리 뛰어 이때 그냥 뛰어 어? 너 멀리 왔는데? 됐어 여기까지 와 아 이거 화염망사에 그만 써야 되는데 큰일 난데 그냥 나중엔 진짜 반응도 안 할 것 같은데 계속 써가지고 나 여기야 여기서 여기 어그 어딨어 와우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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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가라 집에 가라 가라 좋아 멀어지네 어 오 아니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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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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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와 와우 아 왜 저런 이제 진짜 아 쟤 왜 저런 진짜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저쪽으로 하지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가 으 으 그래도 여기는 약간 안정감이 들어 어우 그나마 좀 안정감이 있어 근데 막 여기서 달려오면 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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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올 것 같은데 왠지 이거 달려오는 분위기 아니야 지금 왜이래 오 달려오는 분위기인데 왜이래 레이더에 안잡혀 지금 레이더에 안잡혀 지금 이거 왜 레이더가 안되지 이거 왜 레이더가 안되지 아 저거 지금 경비음 때문에 약간 경고음 때문에 더 약간 근처에서 막 왔다갔다 하는거 같은데 왜이래 왜이래 왜이렇게 뛰어다녀 우왓 야 이건 야 야 개 야 완전 많이 뿌렸어 나 지금 계속 뿌렸는데 여길 들어와 와 나 계속 뿌렸어 진짜 농담 안하고 와 에바인데 이거 이거 아니 약간 내성이 생겼을 것 같아서 진짜 많이 뿌렸거든 약간 이거 안썼던 약간 소음발생기 이런거 좀 써야겠다 소음발생기 같은거 한번 또 해가지고 어그로 좀 끌어준 다음에 가자 어그로 좀 끌어준 다음에 가자 이거 내가 보기에 거의 후반 같거든 지금 느낌이 난이도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근데 분위기가 후반 아니야? 뭔가 연구소에서 이제 탈출하는 그런 느낌인데 저기있다 약간 메인 탈출 느낌 하죠? 메인 탈출 느낌 아 근데 이새끼 존버가 너무 심해 아니 인간적으로 저렇게 존버하면 어떻게 해 어? 어? 갈아줘 나갈 수가 없네 나갈 수가 없어 좋아 닫았어 좋아 닫았어 여기서 떨어지면 기절한다 진짜 와 딱 이렇게 왔는데 저 구멍에서 떨어지면 진짜 기절할 듯 해킹 어디야? 왔어 여기서 내가 템빨을 보여준다 템빨 일단은 일단은 이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나가야 돼 거리가 좀 있어 거리가 좀 있어 여기 나가면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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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지 딱 던져라 저기 여기서 안 되서 아 어! 야 미친놈아! 문 열어! 뭐야! 아니 이래서 야 뭐야 아니 에바야? 문 열어 문! 와 통수 오줍다 에일리언 잡으려고 온갖 일 나 다 시키더니 지금 아 아 야 정말 야 이거 이 상태에서 지금 에일리언 야 자 일단 바다로 들어와야 돼 와 진짜 나쁜 새끼다 와 그러니까 지금 약간 뭔가 중력 시스템 같은 게 좀 고장난 것 같아 네 이러다가 약간 우주 미화될 듯 하여튼 이 와중에도 에일리언은 있겠지 어 여기서 일단 빠져나와야 되는데 와 이쪽으로 가는 지눈길 없나 아 아 잠겼어 와 이 아랫문 잠겼어 지금 이거 이 문 다 잠긴 거 아니야 지금? 전원 꺼져서? 아니다 그거까진 아니네 아 좋아 일단 신호가 없어 아 좋아 좋아 갈 수 있어 에어로까지만 가면 돼 아 저장하 아 저장 포인트가 더 멀다 아 에어로그를 여압하세요 하지만 에어로그로 가기 전에 세이브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여압이 뭐지 여압? 여압이 뭐야 세이브 하러 가 세이브 하러 가 과연 방사기가 살렸다 진짜 세이브 하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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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 새끼야 임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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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빡치래 진짜 이 게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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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아 또 여기야? 아아 아아 너무하네 어? 아아 지랄병이네 어쩔 수 없죠 가야죠 이거 자동 세이브 없어요 여기 다 수동 세이브에요 아아 꺼져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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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쫓아온다 진짜 넘나 잘 쫓아오는거 어 너무 멀리 왔는데 아아 hm? 화방 다 쓰겠네 다 쓰겠어 화방 다 쓰겄다 화방 다 쓰겄다